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TA 스터디 조직 1기에서 훑어보는 어세스토어 훑어보기, 언박싱, 어세스토어 언박싱, 그렇죠. 이번에 볼 건 판타지 어드벤처 인바러먼트, 스타크라우트라고 크리에이션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것 같은데 이번에는 이제 그냥 그 좀 뭐랄까 가볍게 그래픽 에셋을 갖다가 세트를 한번 훑어보려고 그래요. 그 당신들이 프로그래머고 그래픽 아티스트가 없어,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런 에셋을 사서 만들고 싶어. 그럴 때 이거를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고 이렇게 그 갈등을 할 수 있을 거야. 뭐가 제일 궁금할 것 같아? 그 미리 보기 사진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아, 이게 진짜 아냐? 네네, 그런 게 제일 궁금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러네, 그러네. 이게 효과로 눈 속임한 게 아니냐? 네네. 아, 좋네요. 또? 구성을 좀, 그러니까 제 돈 주고 사는 거다 보니까. 어. 구성이 조금 알차하면은. 아, 구성이 알차인가? 어. 바리에이션도 좀 있고. 아, 배리에이션도 좀 있고. 아, 배리에이션도 좀 있고. 아. 보통들 또 이런 것도 많이 궁금해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모바일 게임을 만드는데 이게 모바일에서 돌아가냐? 아. 중요하죠, 중요하죠. 야, 이게 막 폴리곤이 천만 개면 어떡해. 뭐, 뭐, 레이마칭으로 다 그려져 있고 막 난리도 아니야, 이러면서. 아, 안 돼. 하하하하. 그런다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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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거 있어, 저거. 저거, 저거. 내가 쓰는 게 URP이고 내가 쓰는 게 레거시인데 여기에 잘 맞냐? 음. 맞아요. 막 다른 버전이면 안 돌아가거든요. 버전 따라서 충돌하는 거 굉장히 많거든. 네. 네.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스타일라이지드 배경 에셋이에요. 스타일라이지드다 라고 그러면 보통 무슨 뜻이야? 뭐, 사실적이지 않은, 뭐 그런 느낌의 통칭으로 대충 쓰이고 있지 지금. 요즘에. 레거시랑 URP를 지원한데요. HDRP, HDRP는 지원 안 한다는 걸 봐서 뭐냐, 얘기되냐면. 쉐이더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라는 뜻이죠. 아. 모델링은 똑같을 거 아니야. 그렇죠. 45달러인데 지금 할인하고 있지 않을까? 과연 두근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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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랑 콘솔 VR가능. 모바일 및 웹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아. 이게 근데 지원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보다는. 도라는 갈 텐데 제대로 쓸 생각하지 마세요. 가까울 거야. 권장하지 않는 느낌이겠지. 그치. 자, 어쨌든 받았어요. 이렇게 다운받았어요. 받았으면 여기에 판타지 어드밴츠어 인바라먼트 라고 되어 있어요. 보통 예제를 먼저 보지. 예제부터 이런 식으로. 데모 씬이라고. 데모를 이렇게 해가지고. 데모 씬을 이렇게 딱 보면은. 저요? 우와. 야 이게 뭐야. 가셨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뭐. 이럴까봐 무서운 거야. 그치. 그렇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런 게 얼마나 잘 되어 있냐. 문제지. 이게 왜. 왜. 왜 이렇게. 왜 이상한 색깔 나오는 거야. 일단 페이더가. 호환이 안 돼. 페이더가. 그러니까 내가 싫어도 돼. 지금 내가 열은 데가 URP 인데. 체이더가 다 레거시로 돼 있는 거지. 이럴 때. 그렇죠. 이럴 때 그 초보자들은 당황을 해요. 게다가 이게 매뉴얼들을 사람들이 알다시피. 잘 읽는 편이 아니에요. 그러면. 매뉴얼을 잘 안 읽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영어에요. 네. 이 말이에요. 어. 봄의 내역이 파이프라인을 어제 어쩌고도 돼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일단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웃 Chef처럼. 오프 퀵스턴 꼭 켜 달라. 이거는 뭐냐면. URP 에서 세팅 들어가서. 요거 요거 켜라는 얘기야. 이거 이거 기본 꺼져있거든. 어. 아니면 이제 켜져 있는 사람도 있는데. 아예 새로 만들면 꺼져 있긴 해. 근데 보통 이제 꼭 켜라. 얘는 어떨 때만 있느냐 하면 물 같은 거 할 때. 데프스라든가 그런 게 필요할 때. 옛날에 그래프스라고 불렀던 오파큐 텍스처 이런 것들도 필요할 때 이거를 켜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죠. 복구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이걸 찾아 들어가면 피곤하니까 제가 이걸 보여드릴게요. 잘 돼 있어요. 은근히 잘 돼 있어요. 은근히 친절한 언박싱. URL에서 쓸 때. 내가 쓸 때 그냥 쓰면 되는데 URL에서는 help가 있어요. 네. 어 잘 봐요. 이런 걸 만들어 놨어. 당신이 어? Q2요. 빌트인이야. 앰플리파이드 쉐이더 지원하는 이것도. 이게 앰플리파이드 쉐이더 이 툴이 표준이야. 좋은 툴이야. URP 있죠. 네. 앰플리파이드 쉐이더 버전으로 쉐이더를 다 만들어 드릴까요? URP 버전을 만들어 드릴까요? 라고 되겠네. 딱 누르면은 URP 버전 쉐이더가 지금 풀리는 중이야. 오오. 짱이야. 와 원터치 클리어. 원터치. 그러면 여기서 Depth, Opaq, 텍스처 아까 켠 거 있지? 그거 꼭 켜달라고. 네. 게임 들어가서 쇼오미하면 뭐 뭔가 보여주는... 이거 보여주는 거야. 됐어. 이미 유저들이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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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걸 안 읽을 걸 잘 알아. 안 읽어. 안 읽어. 보통 안 읽어. 근데 헬프에 있어가지고 아마 이것도 잘 안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주면 되나 봅시다. 어디 있냐? 여기 있다. 오오 나온다. 나오는군요. 오오. 참고로 저건 깨진 거 아니에요? 원래 이 색깔이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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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이 색깔이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버드나무. 오오. 이렇게 정렬을 해줬어. 정렬을. 정렬을 쫙 해줬어요. 오우. 야단다. 정렬을 해줬어요. 정렬을 쫙 해줬죠. 풀이 알파네요? 아, 그렇네요. 알파네요. 예, 모발에서 쓰지 말란 얘기네요. 하하하하.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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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게 딱 물건을 전시해 놓고 있네요. 그렇죠? 잘하고 있어요. 나무 같은 경우도 침엽수 종류가 LOD가 몇 단계 있는 모양이에요. LOD가 봅시다. 오오. 뿅뿅 하면서 지금 쉐이더 컴파일 잠깐 했죠? 지금 보이죠? LOD 1. 그렇죠. LOD 1. LOD 2. 2. 3. 4. 3. 3. 3번이 플랜이구나. 하나, 둘. 총 4개가 준비되어 있네요. 0, 1, 2, 3번이 준비되어 있어요. 총 4개니까 여기 보이게 되는 게 LOD를 소개하는 거네요, 지금. 맨 마지막에는 이렇게까지 된다. 이렇게까지. 아, 쉽죠. 네. 맨 마지막에는 쉐이더도 이렇게 돼 있고 노말도 있네요, 나름. 네, 노말도 있고. 네, 이렇게 돼 있고요. 돌! 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LOD. 아, 보기에 이게 뭐랄까. 예의있게 되게 전시를 잘해놨네. 그러네요. 와이어 프레임으로 보면은 솔직히 고품질 레벨은 아닌 것 같고 네. 약간, 그러니까 중간? 캐주얼이라고 많이 불리는데 난 캐주얼이란 단어의 그 광범위한 폭이 좀 애매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네. 좀 그냥 중간 정도의 퀄리티인 걸로 알 수 있죠. 그리고 아, 이 나무 이것? 이뻐 보이는데 공에다가 이팔이 붙여놓은 거잖아. 아, 그러네요. 어, 스피어에다가 이팔이 꽂아놓은 거야, 이렇게. 네. 이렇게 넣었네요. 어. 쉐이더를 열어보면은 URP니까. 아, 역시. 오. 쉐이더 그래프로 다 빠져있죠. 네. 네. 칼라 정하는 것과. 그렇죠? 꽤, 꽤 돼있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윈드, 바람 부분. 그 다음 트랜스루스, 트랜스루스, 투과도 구현되어 있네요. 뒤에서 봤을 때 아마 빛나는 거. 오. SSS랑 좀 다르지만 어쨌든 비슷한 느낌. 아, 비슷한 느낌? 좀 다르 좀 다르죠. SSS랑 좀 두께가 있는 놈들이잖아. 트랜스루스는 이렇게 평면이 놈들에 투과되는 그런 느낌이잖아. 그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요런 식으로 어쨌든 볼 수 있네요. 뭐. 아주 고프고 폴리곤을 아니여. 세계 그런 되게 뭐랄까. 폴리곤이 많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흔들리고 적절히 구현되어 있구요. 자. 여기 보면 윈드 컨트롤러 라고 아예 요런. 그게 뭐랄까. 쉐이크의 자자자는 스크립트를 지원해줘요. 윈드벡터는 여기에 보면은 텍스처로 지원하네요. 바람 방향을 이렇게 텍스처로 지원하고 있네요. 요. 요. 텍스처로 전 모든 흔들리는 걸 제어한다는 얘기겠지. 여기서 이렇게 스피드도 한 번에 제어 가능하고 강도도 제어 가능하고. 이렇게. 트렁크만 따로. 트렁크만 이렇게 올린 것 같았고. 윈드존. 윈드존과도 연관이 있나 보네요. 윈드존과 연관이 있네요. 같이 반응하게 되어 있네요. 돼 있고. 일단 여기서 제공하는 게 8K 스카이박스래요. 8K 스타일라이즈 스카이박스 렌더 잉클로 되어 있는데. 구름은 그림이에요. 붙어있는 거예요. 예. 아쉽게도. 예. 그 다음에 저 산도 딱 붙어있는 그림이네요. 네. 그렇네요. 예. 물도. 예. 그냥 그림이네요. 여기서 인바르먼트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은 스카이박스 되어 있고요. 가보면 이렇게. 그냥 그 그림이네요. 여기에 보면은 여기 있네요. 아. 큐브맵 가지고 되어 있네요. 이거는. 리플렉션이구나. 얘가 얘구나 얘. 4096 4096 인데.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하나 있고요. 에삭하게 구름이 움직인다던가 이런 건 없네. 조금 아쉬워요. 자. 그 다음에 예제 딴 것도 한번 볼게요. 이거는. 크립 커버리지 대모라고 되어 있는데. 크립. 어. 요거는. 오. 지형이 돌이야. 저기 저기. 원경 지형이 간단한 메시로 돼 있네. 네. 어. 괜찮지. 이렇게 하는 거. 물이겠고. 여기 어떤. 터레인. 터레인의. 쉐이더를 지원하는 것 같지 않았고. 터레인의. 맷. 그. 텍스처를 지원하는 것 같아요. 터레인. 보시다. 이렇게. 가보면은. 플레이어만 보이려나. 플레이하면. 터레인의. 뭐야. 어. 눈 내린다. 눈 내리고. 카메라를 움직이게라도 해 주면 좋겠는데. 움직이는 건 없어요. 그냥 끝이네. 이게. 아쉽다. 뭔가. 살짝 아쉽다. 그쵸.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지형을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거겠죠. 파티클 같은 것 따라 지원해 주고 있고요. 돌 같은 거. 돌이 아까는 이런 게 없었는데. 그러게요. 보시면은. 메트로 비율이 잘 오는 거. 보시면. 돌이 스태틱이니까 일단 끄고. 돌이 재미있게 돼 있는 게. 요거.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짠. 아. 돌리면. 어.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네. 윗. 윗쪽만. 그렇죠. 어. 이거. 이거. 뭐라고 부르죠. 트라이플래너. 그렇죠. 트라이플래너 쉐이더로 돼 있죠. 예. 예. 즉. 여기에 그 UV 를 안 펴도 되는. 심지어 안 펴도 되는 놈이긴 하죠. 폈을 거야. 폈을 거야. 왜냐면 노말 보니까 이거 폈어. 폈는데. 요기는 아마 그냥 UV 에 따라서 된 걸 거고. 요 커버리지 맵이 마스킹일 거고. 디테일 요 맵이 아마. 이렇게. 이런 걸로 돼 있을 거에요. 이런 걸로. 그렇게 돼 있네요. 요게 재밌는 게. 음. 자. 이렇게. 어. 요기만 눈이 오지. 요기만 눈이 오지. 요기만. 요기만 눈이 오지. 요기만. 길은 없지. 그치. 아. 아. 요게 돼 있는 이유가. 이 맵 때문에 그래요. 아. 오. 요기 돼 있는 부분만 눈이 오는 거지. 아. 이게 그.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제어가 돼 있는 거지. 나름 뭐. 자질구려한 아이디어. 재밌는 아이들 많이 나왔어요. 딴 것도 좀 볼게요. 요기만. 요런 거네요. 포그. 포그 좀 끄자. 포그. 포그 때문에. 제대로 알아보긴 들어. 포그. 포그를 끄고. 포스트 프로세스일 거야. 본질이 보여요. 하하하하. 약간. 쌩얼 느낌. 쌩얼을 볼 수 있지. 어. 물이다. 물. 어. 물은. 어. 여기서는 이제 기능이 좀. 제약된. 좀. 약간 라이트 버전이라고 해요. 아. 뭐 보니까는. 이제. 요, 요요요요. 외강 인식하는 거 정도 들어있구요. 보니까. 네. 평범해요 평범해. 오. 바닥으로 갈수록 이게 색깔 변하는. 뎁스 텍스쳐가 있어야지 이게. 깊이에 따라 색깔이 변하거든. 네네. 예예. 그런 것들. 그런 것도 구현되어 있구요. 요건 터레인. 터레인 텍스쳐 겠죠? 터레인 텍스쳐 같은 경우가 지원되고 있고요. 모인여 봅시다. 5개. 그. 다른 나무랑 각 세 개의 바리에이션 되어 있는 나무가 들어 있다 되어 있구요 이러한 나무의 트랭크 재질들도 이제 5개 정도 가지고 있다 모듈러도 모듈러 락 어세셜 있으니까 이게 이게 모듈레이션 가능한 돌들이 들어있는 거죠 이렇게 개방 4 에 어디든 갔다가 대충 돌려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 아버지 그래서 이렇게 멀티 에디트 클리프 매트를 되어 있어 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어 여기 있나 윈드 컨트롤 로 말고 클립 어필 런스 라고 되어 있는데 클리프 용기 보이지 아마 이게 아마 저기 맞네 이게 전체 돌 매터를 함께 제어하는 놈 이더라구요 매터를 여기다 넣어 다 넣어놓으면 한번에 제어하는 어 뭐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 싶은데 이어 게 여기에 커버리지 맵이 들어가니까 음 아까 그 맵이 어 그래서 여기는 예를 들어 풀이 있고 여기 풀이 없잖아 그렇죠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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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제 커버리지 맵으로 제어 되는데 이게 월드 자평으로 제어 되게 된 거여서 어느 위치에 있냐 그래서 한 번에 이렇게 제어할 수 있는 게 필요하지 나도 이 생각했는데 역시 사람 생각하고 똑같아요 아 그런 식으로 아 아 그 타일링 오브젝트 별로 디테일 맵 이런거 다 글로 발 글로 발로 얘네들을 다 제어할 수 있게 하는 거 5 그쵸 그 위쪽은 언제나 이제 풀이 있기에 있으니까 예 뭐 돌려도 당연히 계속 위가 풀이 돼 있겠지 요럴 땐 쓸만하네요 이 쉐이더 자체가 무거운 편은 아니잖아요 이 연산이 그쵸 이어서 뭐 가벼 가볍기 때문에 정말 그래픽 아티스트가 없으면서도 베리에이션을 주기에는 좋은 기법이 되죠 아 아쉬운 점이라면 역시 모듈레이션 이기 때문에 좀 비슷비슷해 보인다 아 아 그렇죠 고건 조금 아쉽지만 뭐 모듈레이션의 한계죠 사실은 이런데면 괜찮아요 예 쓸만해요 그는 다름 놓고 어 어 퍼레인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여기 뭐 이런거 다 주출 있으니까 괜찮네요 뭐 이게 어디야 그렇지 나쁘지 않아요. 잘 괜찮게 가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있을 건 다 있다는 느낌이에요. 선샤프트 파티클 이펙트가 있대요. 크게 기대는 안 되긴 해요. 이게 뭔지 알기 때문에. 폭포도 그렇게 퀄리티가 높은 건 아니에요. 솔직히. 뭔가? 적절해요. 그냥. 역절하게 그냥 가벼워. 이게 아까 메인 화면에서 봤던 그거죠. 여기 여기 있네. 뭔가 샤라샤라샤라 하네요. 요 근처에서 볼 수 있나? 왜 안 보여? 여기 있다. 영원하구나. 여기 있다. 이렇게. 이렇게 파티클 파티클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냥 생 이펙트네요. 여기 있네요. 선샤프트. 더스트 같이 있는 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선샤프트에 그냥 평범한 파티클로 돼 있어요. 아 쉐이던 그들 만들었네요. 만들어서. 따로 이렇게 뭔가 움직일 수 있게 라든가. 얘를 채널별로 쓸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네요. 우와 얘는 얘는 코드야? 서피스에요? 예. 이펙트 정도는 urp에서 서피스로 쓸 수 있어요. 라이트만 안 받으면 괜찮아요. ase 있는 걸로 봐서 이거 앰플리파이드 쉐이더 에디터에서 만들어서 코드로 변환된 코드네요. 이거는 그러니까 urp용으로 만들지 않은 거야. 이펙트 정도는 옛날 쉐이더 코드가 들어오거든. urp라도. 이런 것들. 이런 것도 볼 수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거 재밌는 건 풀이 풀이 아래가 땅 색깔이 이렇게 같이 들어갑니다. 여기처럼. 괜찮아 보이죠? 왜 그러냐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봐봐. 이것도 원리가 쉬워. 선택해오면 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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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하면 여기 요요요요요요요요요. 피그먼트 맵 제너레이터가 있어. 스크립트가. 얘가 제네리트 캡처하면 얘를 타피에서 캡처하는 느낌이야. 털에는. 요거를 월드자폭의 텍스처로 쫙 깔은 다음에 풀이 찍혔을 때 얘가 이 텍스처를 참조해서 이 텍스처 색깔을 밑에다 칠해버리는 거지. 풀렙이 색깔을 칠해버리는 건데 애석하게도 urp는 안돌아갑니다. 예. 그 다음에 매트를 지원한다. 그 다음에 요거. 요것도 그냥. 요것도. 처음에 가동이 안되던데. 이펙트 하나 지원하는게 있어 이펙트 하나. 포그시티 익스트라고 하는 포그시트라고 하는 이펙트를 지원을 해요. 근데 잘 안보이잖아. 포그시트라고. 이게 urp로 분명히 만들어주긴 했어 보니까. 했는데. 처음에 딱 키자마자 안보여서. 아마 실망할 사람들이 있을거에요. 요게. 자. 음. 잘하면 보이는데. 처음에 나도 안보여서. 다시 컴파일 하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되던가 했었어요. 이게 되긴 하는건데. 음. 요게. 되다가 안되다가 하네. 이번에도 안되네. 요게 그 포그가 있는 것 같은 종이작이 생겨요. 네. 여기 생기는. 원래 이거. 되는데. 여기서도 안보이고 있어 지금. 요거 어떻게 하면 될까. 덥스. 요거 막 가지고 놀다가 만지다보니까. 갑자기 되고 그랬거든. 예를 들어서. 봅시다. 아. 간단하게. 그냥 요거. 알파만 딱 제거하고. 1로 보면은. 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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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브하고. 보면은. 뭐가 있거든요. 아. 있다 있다. 있죠. 그 다음에. 다시 넣어볼게. 네. 음. 댑스가. 오케이. 페이드가. 아. 됐다. 아. 이게. 이게 처음에 숫자가 뭔가 잘못 들어가 있나봐. 기본값이. 어. 기본값이. 그래서 아까처럼 좀 이렇게 뺐다가 다시 끼면 이제 동작해요. 이거 사. 이거 사실 분들은. 요걸 한번 하시는게 좋아요. 그러면 이게. 이게 포우가 있는 것 같은 효과가 나는. 와. 종이자기 만들어져. 그렇죠. 이런 훌륭한 언박싱. 요거. 페이드 디스턴스 옵션이 뭔가 잘못 들어가 있어. 요런 느낌이죠. 요런거. 요런 느낌. 요런 느낌. 요렇게 나서. 마치 밝아져 있는 느낌 주고. 이렇게. 가면은. 얘 후퇴. 오. 요런 느낌 줄 수 있어. 요런. 이건 나쁘지 않거든. 네. 그래서 요기에 이펙트가 들어가 있어서. 저 이펙트 자체는. 이제. 어. 그래픽을 못 따르신 분들이나. 이펙트를 못 따르신 분들한테는. 괜찮은. 그. 쉐이더 인데. 이게 처음에 이상하게. 잘 작동을 안 해서. 그래서 만져보니까. 저렇다 하더라. 저렇더라. 뭐 그런 얘기를 해 드릴 수 있겠어요. 조금씩 그런 것도 있어요. 예. 자. 오케이. 이 정도에요. 그래서. 어. 다 봤구요. 충실하게 에로디나. 이런 것들은 다 구현되어 있고. 가져다 쓸 수 있게. 뭐더라도 잘 돼 있는 편이긴 해요. 근데 이제 퀄리티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니야. 확실히. 그쵸. 간편하게 쓰기 좋아. 그렇죠. 있을 건 다 있어. 어. 그런 느낌이야.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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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래요. 제가 만약에 프로그래머였다면. 어. 그리고 이런 자연물들이 많이 들어간. 어. 캐주얼스러운 배경을 만들고 싶었는데. 예전에 갈게 한다면. 어. 꿈에 의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물도 그렇고. 이펙트 잘 못 따르시는 분들한테. 요런 거 멋지지. 지금부터. 보구시트 괜찮아요. 이런 거 괜찮아요. 그렇죠. 이런 게. 이런 게. 나름 그런대로. 막. 오판큐텍스처가 이것 때문에 있는 거거든. 구절 때문에. 네. 오. 있을 건. 다 있네요. 있을 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아티스트들이 봤을 때. 에. 그 시설을 충족시키지는 못할 정도의 느낌이긴 한데. 이것도 포스트 프로세싱 박스에 걸고. 그렇죠. 그러면은 또. 그런대로 괜찮게 나오게 할 수 있어요. 예. 뭐 있을 건. 의외로 자연물에 있을 것은. 꽤 다 있다. 충실하게. 전반적으로는. 그냥 그냥 그냥. 쓸만한 녀석이다. 음. 그 정도 느낌이겠네요. 자. 오늘. 어. 판타지 어드벤처 인바르먼트. SS 언박싱은 여기까지 해볼게요. 와. 자. 수고하셨어요. 안녕. 안녕. 안녕.